오우 밭에서 일하고 왔더니 저녁에 이게 뭐야? 응? 나의 사랑? 이거 무슨 시래기국이지? 어 시래기국 우리 밭에서 했던거 내가 탄수화물 줄인다고 밥 조그만거고 요거는? 이거는 어제 밭에서 캐왔던 상추 치즙된거야? 상추, 부추, 치즈 어제 밭에서 다 가네 깨가 많네 어 이거 작년에 우리 밭에 깨 요거는? 요거는? 요거? 주말에 닭나게 먹었던걸 다시 데워놓고구나 이거 태국스러운건 네 음식이구나 이것저것 어제 하려고 했던 어제 하려고 했던 고등어 이건 뭐지? 뜨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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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릅? 뜨릅? 그.. 엄나무순은 다 모았나? 이게 엄나무순이다 자기가 사왔던거 그게 엄나무순이야 엄나무순 엄나무순 맞아 오늘 저녁 뭐 푸짐하네 배고파 옷을 뺏고 남쪽 어 그 .. áticas 엄나무순 이젠 배고파 파 아 네 다